35점 지불바? 나왔나 제가 원래 저채용 선생님이고 저요라고 했어요 풀썽 물쟁이예요? 네? 있어요? 네 왜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 나 빨리 이상하게 서류들이 말아요 오래 걸리네 이래서 제가 충만 1시간 공연은 약 2시간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약 1시간 빨리 안되고 연사야 나가고 싶은데 안 되겠네 안되겠네 안되겠네 저희 첫번째 곡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곡이 다 버스킹에서 할 적이 없었던 곡이었던가요? 그쵸? 그렇을걸요? 그치 그래도 왜 맞죠? 최근까지 네 근데 이제 첫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다 엉덩이 그 다음은 뭐예요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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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wisdom 세